세바퀴! 세부척기! 아, 왜지 임샤니 얘기를 자꾸 하세요. 왜 이렇게 별로예요? 아, 왜 이렇게 별로예요? 다른 늑대 미리 보시다. 잠깐만요. 불 잔인하시다고요. 당분간. 당분간. 충만 그냥 이리 와. 부모아, 부모아. 아는 거야. 자기가 얼마 못 간다고. 형님 방송이에요, 방송. 그렇지, 하죠. 뭐, 가는 데까지. 아니, 형아. 괜찮아. 구나야, 빨리 와라. 아, 어쩜 이래. 아니, 이런 토크가...